아 아 으 으 으 뚜껑을 닫고 4분 정도 있으리야 열어 봅시다 으 고기는 찔게 들었구만 으 지었어 고기집 된장 이리야 살짝 비어서 먹어야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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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놈 왔어 실비지 쇠놈 세팅 안녕하시오 밥주요 오늘의 음성은 간장갈비찜하고 고기집 된장찌개 에 실비지 밥에다가 김가루 좀 뿌리 써요 이놈 맛나게 먹어볼라게 잘 쳐다보시라 이말이요 으 으 잘 먹었습니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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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매콤해 젠장도 여기다 어유 으으음 necess worthy 우하 우르 우하 으흠 아으 소고기 아 좋다 나물 나온다 아 너무 크다 으아 여유 아우 땀 나 오늘 왜이렇게 덥냐 아 더워 밥이 모질나네 된장찌개를 좀 말아갖고 양념 붙은거 봐 이거 징그럽다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살 한 2끼로 빠지는거 같아요 아 땀나는것 봐 이거 봐 오늘도 기똥작이 잘 먹었다 이 말이요 찢어버려서 고마워요 녹화는 여기까지 끝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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